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민식입니다. 오늘은 알레만나라는 요원 메리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알레만나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남자가 빼. 4, 1, 2, 3, 알레만나라는 요원 메리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여자를 언더우면서 칩니다. 2, 3,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그러면 레이디. 레이디는 알레만나까지는 아시죠? 4, 1, 2, 3, 4, 1. 언더우면서 칩니다. 2, 3, 4.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한 번만 다시. 1, 2, 3, 4, 1. 언더우면서. 2, 3, 4. 여기서는 게 중요한데 레이디. 이렇게 할 거예요. 약간 함께 스텝으로 가시면서 남자가. 우선은 제가. 우리 여자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고. 남자가. 사이드. 언더우면서. 모아서 계실 거예요. 모아서. 다시 한 번. 왜냐면. 남자만 제가 스텝을 하고 여자는 따로 하니까. 그거 볼 때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오히려 조금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선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붙여주는 게. 훨씬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봅니다. 아니면. 4, 1, 2, 3, 4. 사이드. 2, 3, 4. 여기서. 이렇게. 네. 레이디가 안쪽으로. 4, 1, 2, 1, 3. 나중에 남자가 왼쪽으로 옮겨집니다. 우선은 제가 먼저. 네. 남자걸로만 진행합니다. 레이디. 좀 가만히 계시고. 4, and. 2, 3. 푸카라차. 2, 3. 4, 1, 2, 1, 3. 4, and. 4, and. 하면서. 네. 남자와 인자가 낮지게. 또. 나랑의 쉐도 포지션로. 정면을 보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and. 3, 4. 으로. 이렇게. 뭉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레이디. 자. 알레마향을. 잘게요. 4, 1, and. 2, 3. 4, 1. 2, 3. 아까. 여자. 여자. 호연은 입을 펴지 말고. 하필수처럼. 어크로스. 사이드. 사이드. 왼발을 앞아서. 오른발. 스위블. 앤드. 남자랑 텐션이 있는 상태에서. 앤. 오른발로.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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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뒷면에 서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이디 해볼까요? 준비. 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러면.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4, 1, 2. 2, 3. 1, 2, 3. 자, 여기서 여기서는. 그다음 레이디가. 이 상태에서. 스파이럴. 스파이럴. 2, 스파이럴. 2, 3. 3, 4, 턴 해서 남자쪽을 보시고 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서 있었죠? and, 2, 3, 4, 1 하면서 남자 방향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4, 1, 2, 이때 남자와 손바닥이 4가지 하고, 2, 남자가 텐션을 조금 대가스로 누르면, 1, 2, 3, 4, 1 해서 남자 방향을 보고, 제 다리 스피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자는 여자면 저를 보시고, 남자는 마지막에 얘기했죠? and, 2, 2, 계속 남자는 기다리고 계시고, 2, 3, 따라가시면 되요. 4, 4, 여자를, 여자라는 도시의 계급, 그대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턴을 보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남자쌤은 그게 어렵지 않아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4, 4, 1, 2, 잡아주고, 2, 서서히 여자를 전통받으며, 여기를 해주고, and, 선을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 번, 여기서, 이쪽으로, 4, 1, 2, 3, 4, 1, 네, 그러면, 저희가, 알레마나에서부터, 해서, 여기, 스파이널에서, 스윙으로 나가는, 그 지점까지, 연결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알레마나, 1, 2, 3, 4, 1, 2, 3, 4, 1, 2, 1, 3, 4, 1, 여자, 빨리, 2, 3, 4, 1, 네, 다시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 1, 2, 3, 4, 1, 2, 3, 4, 1, 2, 1, 3, 4, 1, and, 2, 3, 4, 1, 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스파이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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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트윙, 서서히, 너무 세게 말고, 여자의 걸음걸이랑, 맞춰서 가시고, 남부, 여자의 어깨 라인쪽에, 이렇게, 라인이 뒤집어졌어요. 어깨가, 옆을 바라보는, 어깨가, 저쪽을 바라보는, 어깨가 내려온 상태에서, 살짝, 살짝, 아, 지금, 존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자가 갈 수 있게, 이렇게, 네, 회전을 살짝만, 다시, 오, 와, 하시면서, 네, 그렇게, 살짝만, 너무 과하게, 너무 약하게, 약하게 하면 안되고, 어느정도의, 텐션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레인 같은, 옆을 가시다 보면, 어, 옆에서 보면은,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있어요. 발, 보통,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가서, 어깨를 뒤집어서, 해줘야지, 털을 볼 때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약간, 어깨를, 바깥으로, 뒤집어서, 회전을 한번, 시켜보시면서, 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기, 4, 1, 2, 3, 4, 1, 2, 3, 4, 1, 2, 1, 2, 자, 이때, 제가, 이 손을, 잠시만요, 정면을 서있다가, 서있다가, 여자가 돌 수 있게끔, 회전을 맞춰주고, 2, 3, 어깨가 돌아가면서, 4, 4, 여자를, 기다리는데, 오, 어얼, 오 앞에, 햇빙 밖에 있는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여자들은 끝까지, 긴장을 주지 않게, 이 순간을 풀어주면 안되고, 끝까지, 캐셔를 유지어왁인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본인이 자꾸, 어쩌려고 하지 마시고, 남자의 타이밍을 조금, 기다려보시기, 네, 그래야지, 좀 더, 더, 돌고나, 아픈에, 브레이트 링을 조금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터돌 때 여자도 퍼트림을 안하고 남자도 퍼트림을 안하는데 그 순간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 조금만 여자가 퍼트림이나 남자랑 타이밍을 안했을 때는 여자도 조금 큰 남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거를 잘 이용하시고 연습하실 때 서로서로 어느 어느 언제 타이밍을 맞고 언제쯤 조이면서 부를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가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